받아라! 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오늘은 허팝이 어린 적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집에서 볼풀공 수영장 만들어 놀기를 할 건데요. 우와, 뒤에 보이세요? 우와, 엄청 많아요. 먼저 거실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뒤에 있는 볼풀공을 모두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우후, 재미있겠다! 그럼 이제부터 볼풀공을 수영장에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,儼 노란색이다! 우와! 벌써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완성!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. 어떡하지? 1번 레인! 헛탑! 비치! 비치! 삐! 삐! 우와! 우와! 좋다! 우와! 진짜 많아요! 우와! 좋다! 그럼 허팝이 공 밑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볼게요. 자, 들어간다! 들어와! 만다, 만다. 보여요? 안 보이죠? 자,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. 사랑주의로 돌아보ouch bft 와üs! 으아악! 허팝이 어릴 때 여기 들어와서 노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커서도 재밌어요. 아, 움직이기 싫어. 어? 우와아아아아아아아! 오, 추워! 오, 뭐야 이거?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아요. 아, 허팝 살려. 그럼 점프해서 한 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보살! 보살! 간다! 으아, 엄마야! 으아악! 으아, 움직이기 Chargeיים 우와, 이 안에서 움직이기가 진짜 힘들어요. 우와, 아와, 으아악! 그만! 우와, 허허어. 이번에는 여기 투명 비닐을 이 위에 깔아놓고 한 번 누워 볼게요. 이게 가능하면 볼풀공 침대가 되는건데요. 과연 가능한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닐을 이렇게 펼쳐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. 볼풀공 침대! 한 번 위에 누워볼게요. 빠진다! 밑으로 빠져요. 안녕. 비닐이 소용이 없어요.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? 허팝 친구 곰돌이를 데리고 왔어요. 자, 곰돌아 점프! 곰돌아 허팝이 간다! 뭐야? 곰돌아 들어가! 곰돌이가 바닥으로 안 내려가요. 곰돌이는 볼풀공 위에 떠 있어요. 허팝은 볼풀공 위에 누우면 바닥으로 가라앉는데. 뭐야? 야, 너 왜 안 가라앉아? 들어가! 들어가! 곰돌이가 너무 커서 볼풀공 밑으로 안 내려가나봐요. 내 공격을 받아라! 오늘은 허팝이 볼풀공 수영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앞으로 허팝 집 거실은 계속해서 볼풀공 수영장이 있을 것입니다. 모두들 안녕! 후! 으아아아악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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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